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투중권의 박지영 차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박 차장님은 정들었어요 그런가요? 저 진짜 오래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만 아니 그만이 아니라 그냥 시황 전해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보는 동네형? 그런 정도? 아니면 나이가 차이라면 우리 조카?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뭔가 이제 잘하고 못하고의 그걸 떠나서 그냥 오늘의 박지영 시간은 뭘까? 이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무겁죠? 어깨가 빠지겠네요 오늘은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은 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게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좀 밀렸다가 좀 뭐 플러스가 났다가 다시 하락하고 중소정준은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이 7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대다수 코스닥은 1000종목이 넘었고 코스피는 560종목이 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내 계좌는 좀 파란불이었다 최근에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은 날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낯삭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낯삭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쪽 성장주들도 조금 타격을 받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반면에 이제 뭐 컨택주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코로나 회복되면 괜찮아지 레저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 영화 여행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살아났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크게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뉴욕타임즈에서 연설 뉴욕타임즈가 맞나? 하여튼 파월 의장 아니 그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부양책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부양책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비싸다 이거 뭐 결제하기 힘든 건데 불편한 건데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 네 규제 관련된 리스크들이 게임스탑 관련돼서 이제 뭐 이제 SEC에서 규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스탑 관련해서 뭘 규제할까요? 공매도? 아니면 뭐 구체적인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게임? 아 이 게임 규제 참 문제인데 어제 NC소프트가 급락했거든요 아 그건 또 왜요? 그 그 확률형 지금 그 과금하는 그 아이템이 뭔가 아이템이 뽑기로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이상해요 저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만약에 확률이 0.1%면 10개 뽑으면 하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어제 NC소프트가 극락을 했어요 근데 게임스탑은 게임 규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농담이었고요 게임스탑에 관련한 어떤 규제일까 이제 상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이제 공매도로 인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계속 뭐 붙이겠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담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들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죠 걔들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정부의 규제거든요 정부의 규제 아니면 걔들은 그거 말고는 무서울 거 없다는 공원이 승승장구할 겁니다 거의 독점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급락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된 것처럼 비트코인 이제 앨런 머스크도 약간 마실수를 했어요 비트코인 비싼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 자정 무렵에는 꽤 떨어지는 것 같던데 약간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그게 이제 24시간 거래되니까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암호화폐들이 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가자 그러면서 계속 올랐는데 어저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에서 과세하겠다 이런 방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율 20% 250만 원만 공제해주고 20% 과세하겠다 그랬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죠 원래 그리고 지금 해외 주식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내년에 1월 1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 뭐 예전에는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뭐 어 그래 가상화폐 중에 하나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뭐 운용사에서도 뭐 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위험자산의 대표격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게임스탑으로 한 번 시게 뒤였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근데 여기서 한 번 또 시게 딘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걱정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위험자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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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화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좀 심리적은 그럴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비트코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도 시장에는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게요 올라야 되겠습니다 하기도 참 설명하기가 뭐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다 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이 가격이 한 달 전에는 뭐 한 2천만 원 남짓 이었던 가격이 지금 4천 5천만 원 가격이 되는데도 많이 빠졌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문제는 이게 올라도 적정 가격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떨어졌으니 저평가인지 아무도 코멘트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 가치라는 것은 거기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거든요 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 거기에 가치가 얼만큼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그 가치에 도달하는 건데 점점 비트코인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라고 그래도 결혼반지 같은 거는 다이아몬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못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만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없는 걸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는 의미 없는 일도 할 만큼 맹목적인가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것인가 싶기는 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요 다이아몬드 반지로? 그럼요 얼마쯤 했어?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그때 제가 처음 그거 종로인가요? 금은 딱 많은 저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처음 거기를 가서 약간 코베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지금의 아내분가 손잡고? 네 좋았겠다 가물가물하네요 이런 얘기 즐겁게 하는 장이어야 되는데 오늘 살짝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들 눈에 띄는 거 있었습니까? 4시에 아이오닉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까 비트코인 이야기도 했고 테슬라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오늘 연결이 됐습니다 아이오닉 4시에 현대차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잠깐 이거 봤는데 한 1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5분 10분 정도 했는데 외관은 예전에 포니 아시죠? 네 그 세대시잖아요 아 기억은 나는데 누군가 아까도 포니 비슷하지 않냐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또 그렇긴 한데 아예 그렇게 얘기하면 디자인 하신 분들 섭붙하죠 아니요 아니요 포니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포니를 현대화 시켜서 만든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특징은 내부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엔진룸이 없고 내연기관차에는 나올 수 없는 그 룸 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첫 번째로 EGMP라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 24평에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이사간 느낌 아 가구만 좀 뺐군요 그러니까 아니 전체가 넓어졌습니다 넓어졌어요? 네 이거 자체가 크기는 투싼 크기인데 크기는 투싼 크기인데 안에 내부는 펠리세이드급 그 정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필요한 이런저런 장비들이 빠져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EGMP를 첫 적용한 첫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찍어서 외형만 찍어서 갖다 얹으면 되거든요 EGMP라는 게 그럼 전기차 플랫폼의 밑판이에요? 맞습니다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플랫폼화 시켜놓고 위에 뚜껑만 딱 덮고 딱 덮고 하면 새로운 전기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테슬라의 모델 Y가 스탠다드 형이 얼마 전에 만 원 내렸죠 6천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우리나라 보조금 때문에 그게 스탠다드 트림 판매 철회를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그러게요 어제도 장우석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 소식은 전해주셨는데 왜 안 판대요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장우석 본부장님도 모르시겠다고 이유가 근데 뭔가 좋은 이유는 아닐 것이다 생산 차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동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만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고집을 해서 이거 자동화 근데 그런 거에 문제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생겨왔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판매량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 판매하면 내년 후 내후년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가장 최고의 지표였는데 그걸 맞추지 못했죠 자동화를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추측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에는 경쟁 상대가 모델 Y나 모델 3 이런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였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하나 줄어들었다 국내에서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에 아무래도 납품을 하는 LG화학 같은 종목들 SDI 이런 쪽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대로 아이오닉과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아이오닉과 관련한 납품이면 전기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들이요? 모델 쪽 그런 쪽은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네 또 다른 뉴스는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화학, 정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럴 줄 알았는데 화학, 정유주? 오를 줄 알았는데? S-O-1 왜요? 그럴 줄 알았는데 유가가 언제까지 제로에 있을 거야? 오르겠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죠 네 그런데 선뜻 투자는 할 수 없는 그런데 유가가 오른 건 사실은 지난해 3월에 급락한 후에 그 이후에 꾸준히 올랐잖아요 20불에서 60불 넘을 때까지 유가가 늘 조금씩 조금씩 올랐는데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유가가 오르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왜 정유주들은 요즘 움직여요? 아니요 그전에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요새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실행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정유주,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 롯데케미칸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텍사스의 한파가 몰아쳤는데 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이 설비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우디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는 걸 계속 용인할 거다 증산하지 않고 80불까지 볼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정유업체들은 그러면 마진, 재고자산 평가 이익 작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적자가 났었는데 그게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재고자산 평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정유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원유를 사서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사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제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예전에 싸게 샀던 거 지금 다시 평가를 하면 지금 유가가 40불에 샀던 게 60불 돼 있으면 20불 차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계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더라도 이익에는 반영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반대는 반대고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은 이중으로 힘드네요 그럴 때는 이중으로 좋고 맞습니다. 화학업체들도 최근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리 가격이 좋다라고 하면서 구리 가격이 지금 9천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정유, 철강, 조선 이런 쪽들이 오늘 강세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안 올랐던 것들이 그럼 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9월부터 1월까지는 대형주 시장이었습니다 대형주가 5개월 연속 중소형주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특히 11월 달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대형주들이 중소형주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2월부터는 조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현대차랑은 좀 쉬었잖아요 2월에 들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중소형주들의 특징이 사실 베타가 크다고 하죠 이익이 좋아지면 확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익이 확 나빠지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익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주와 밸류에이션 격차가 크게 안 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코스피가 PER이 10배면 코스닥이 14배면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서 경기 민감주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주,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업종을 보면 소재, 산업재, 경기 관련 소비재가 업종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 올라가는 이 시점에 굉장히 업종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소형주들을 선택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이익 증가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분석 능력도 떨어지고 국내 기관들이 분석 능력이 훨씬 낮거든요 국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높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향후 유망할 것이다 라는 오늘 보고서가 있어서요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 말씀은 그 얘기죠? 네네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대강은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알겠네요 이것저것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시장도 그렇고 저 시장도 그렇고 그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일단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유가나 이런 것들도 받쳐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 좀 괜찮고 최근에 비트콘이 빠지니까 금가격 오른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싹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투중권 박지영 차장과 함께 마감시황의 중요한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포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ận정보 glorious 소 zelf입니다